나는 솔로 13기 순자광수가 통편집 수준으로 증발하자 주변 지인들의 해당 사유를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이례적인 통편집으로 인해 블라인드에서는 전후 사정을 궁금해하는 네티즌들의 글이 이어졌습니다. 분명히 심각한 일이 있던 것 같다. 이렇게 통편집되는 사례가 단 한건도 없었다. 출연자가 편집해달라고 편집해 줄 리가 없다. 심각한 사유가 있는 것 같다. 순자광수를 아예 기수에서 없애버렸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궁금하다. 라면서 역대급 통편집의 의아함을 자아냈는데요. 그러던 중 13기 광수와 아는 사이라고 밝힌 누리꾼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통편집엔 깊은 사연이 있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삼성 sds에 재직 중이라는 누리꾼은 광수랑 아는 사이인데 통편집 사연이 깊다. 나중에 방송에서 알려줄까 모르겠다. 라면서 개인사라 내가 공개하긴 좀 그렇다. 라고 말해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아마존에서 순자분 편집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순자는 인스타를 통해 제작진과 다툰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그럴리가요 제작진분들은 넘 좋으셔요 이상한 억측은 마음 아픕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계속되는 13기 순자 광수 통편집 논란 속에서 최종 선택 이후 진행되는 나는 솔로 라이브 방송에서 궁금증이 해소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